지금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맨날 운전으로 왔어요 여기 와봤어 두 분 비행 타고 왔지 비행기 갔어? 응 아니, 진영이 9시에 와 9시에 와? 아, 아직? 네 알았어 짐 찾자 빨리 그럼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땡스기빙 연휴를 제 3회 장소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쪽 라스베가스 쪽으로 택했습니다 아들하고 큰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뉴욕에서 오고 있고 금방 방금 전에 도착했다고 지금 텍스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을 3명을 뒀는데 작은 딸은 LA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들하고 큰 딸은 뉴욕에서 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포틀랜드에서 살면서 여기 왔고 5명 전체가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오랜만이야 오랜만 아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했어 아빠 고생했어 아이고 오 말고 아이고 응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가자 빨리빨리 빠지나가자 아니 아 아 아 아 일주일 동안 동행하게 될 엠아 렌털카 입니다 색깔 이쁘다 크고 좋네 으 괜히 데메지 있는가 뭐 체크 하겠 습니다 세차를 안 했어요 스크러치 있네 야 아들아 저기 스크러치 있다 쪼끔 쪼끔 이거? 응 아 아 아 아 고거지 갈비타 여기 이건 차돌베이기 차돌베이기 뭐야? 헬렁탕 헬렁탕? 헬렁탕? 감자탕 뼈다이기 간담 뼈다이기지? 응 감자탕 뼈다이기 감자탕 우리 벤준이 뭐야? 몰라 탈비탕 탈비탕? 탈비탕 우리 작은 딸 뭐야? 김치 딱만두국 날 주세요 날 날 날 좋아해 김치 딱만두국 어 올로그로 시켜내 자 맛있게 먹자 네 안녕 탈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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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라 우리 친구들 어서와라 우리 친구들 어서와라 여기가 어디야? 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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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보이는게 엘렛 번 락 이랍니다 코끼리 같이 보입니까? 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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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엔탈록 캐니언 쪽으로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. 여기는 벨리 오브 파이어 스테이트 팍 네바다입니다. 전체적으로 붉은 톤으로 되어가지고 불탄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.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저기 보이는 게 엘리펀 록 사막이 올 때면 항상 볼 수 있는 이름 모를 부시들 사막이 올 때까지 보여주면 사막은 올 땡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사막은 Digital Plays 여기는 페이지 아리조나입니다. 시골 동네입니다. 그래서 주위는 좀 한산해 보입니다. 페이지 아리조나 우리는 저녁무렵에야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다행히 응 세탁자 애를 다 사주고, 돈 낸고 그렇지 엄마 아빠 키친 그래서 고마워 아, 아이고 엄마 아빠가 사상같이 방이 하나 화장실 방이 방이 터블 배드가 있고 두 개 이건 메스터베드룸 편하게 배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멘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이 없죠